안녕하세요. 하루에 1분만 투자하세요. 1분 생활해야 원 미니 팁의 아스티입니다. 주위에 보면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요. 항상 걱정이 되고 신경이 쓰이는 친구가 꼭 한 명씩은 있기 마련이죠. 너무 남의 말을 쉽게 믿고 넘어가는 친구를 가리키며 그는 팔랑귀야. easily는 쉽게 그리고 스웨이드는 흔들리게 되는이라는 뜻인데요. 그래서 easily 스웨이드는 쉽게 흔들리는 동요되는 다시 말해 귀가 얇다 팔랑귀라는 뜻이랍니다. 그런 친구가 아니나 다를까 또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계속 이랬다 저랬다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네요. 이럴 때 진정한 친구라면 따끔하게 충고 한마디 해줘야겠죠. Stick to your guns. Stick to your guns. 생각 좀 바꾸지 마라는 뜻인데요. 서부시대의 상징인 카우보이들을 상상해보세요. 총을 쏠지 말지 고민하는 동안에 악당의 총에 죽게 될지도 모르는 일이죠. 그래서 너의 총에 붙어 있어라. 즉 생각을 바꾸지 말고 주떼있게 행동하라고 할 때 Stick to your guns라고 한답니다. 팔랑귀. 쉽게 흔들리는 easily swayed. 그런 친구에게 쓴 잔소리 한마디. Stick to your guns. 자 이젠 입으로 여러 번 말해보면서 진짜 자기 걸로 만들어야 한다는 거 아시죠? Remember, practice makes perfect. Bye everyone!